그건 당장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못 가게 생겼어. 그럼 어떡해.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! 예령아. 그거... 그걸 왜 네가... 어... 어... 그게... 내... 지원 서류를... 네가 뭐 하려고? 아... 어... 어... 장학생... 입학 한번 알아볼까 해서... 뭐? 나 차서 지원하면... 등록금 없이도... 너 왜 이래 진짜! 그게 말이 돼? 네 성적으로 왜 그런 학교 갈? 네가 뭐가 아쉬워서! 그렇지... 당연하지! 안 돼! 절대 안 돼!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니네가 글쎄... 예령이가 내 지원 서류를 하지 마! 너 그런 얘기까지 해야겠어? 어... 어 그래... 미안. 뭐야? 무슨 일인데 그래? 나중에 얘기하자. 나 급히 좀 갔다올 때가 있어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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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놔. 야 너 이거 놔. 아유 진짜. 놔. 너 이거 안 놔냐? 너 너 너. 이리 와. 야. 이리 와. 여기. 아. 강문혁은 파학교 일진 여자애들과 아무 관련이 없고 길 가다가 당하는 저를 도와주다 더럽게 엮인 것뿐임을 증명합니다. 황금포. 야. 야. 나 진짜 가봐야 된다고 시간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더 빨리 붙여. 갔다와서 붙인다고. 내가 또 속을까봐. 나 믿어. 황금복이 믿으라니까. 믿을 게 없어서 일진 말을 믿냐. 야. 왜. 아니야. 내가 니들 싸우는 거 다 봤는데 아니라고. 너 나중에 꼭 다시 보자. 내가 반드시 할 말 있으니까. 한 번만 더 토끼면 그땐 정말 경찰서로 끌고 갈 줄 알아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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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수 꼬라지한테 왜 무릎을 꿇어. 절대 안 꿇겠다. 그래. 너 같은 거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황금복이 아니거든. 그래. 야. 오. 씨. 나 qualche 시간 납리들이야 que darle. 아이아tal에는 왜 Shuttle이네 이원이야. ! Nothing but a feeling 할 말 없음 일어나죠. 나 앉아. 남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요? 지금 그게 중요해?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? 중요한 말 있음 해 어서. 어떻게 된 거야? 왜 니가 그 일을? 이 일이 뭐? 은실아. 이 일이 뭐 어때서? 내 직장이야. 천직이라고 생각해. 너 아버님 그 일 하시는 거 치를 떨었어. 이봐요 강태중 씨. 결혼 안 했어? 살기 힘들어? 남편은 뭐하고 니가? 이제 와서 왜 그런 것들을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. 네. 궁금하면 얘기해 주죠.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. 그쪽만큼은 아니지만.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. 근데 왜?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당신한테 말해줘야 되는데. 더 할 말 없죠. 무슨 말이었니? 그때 너. 무슨 말 하려고 했어? 너 그날 나한테 할 말 있다고 만나자 그랬어.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라고. 말해. 말하라고.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알아낼 수도 있어. 말해 얼른. 생각 안 나. 아무것도 생각 안 나. 거짓말 하지 마. 그것 때문에 너 나한테서 도망친 거야. 적은 액수 아니에요. 그걸로 입 다물어요. 엉망금을 가져와봐요. 내 입을 막을 수 있는지. 그 사람한테 입만 열어. 어떻게 되는지. 어떻게 되는지. 내 눈으로 꼭 봐야겠네요. 내가 아니라. 강태중이 불행해져. 당신이 입 열면. 그걸 원해?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너랑 나랑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고. 아니야? 이제 와서 왜 이래. 뭐 어쩌자고. 뭐 어쩌자는 거 아니야. 그렇지만 무슨 일이었는지 내가 알아야겠다. 이제와 알아서 뭐하게. 두 번 다시 찾지 마. 나 유부녀야. 다 큰 자식 있고. 무슨 말인지. 알아들은 걸로 알고 갈게. 너 이대로 못 가. 오늘은 절대 너 이대로 못 보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 영상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여자 사는 데 어디야. 무능한 년. 아휴 뻔뻔한 년. 딸내미 대학도 못 보내는 게 콱 뒤져야지. 나 같은 게 무슨 애미라고. 장사는 맨날 쳐나가면 뭐하고. 대학을 왜 못 보내. 나 언제부터 밀고 있었어? 걱정 마. 어떻게든 예령이 등록금 구할 테니까. 뭔 수로? 뭔 수던. 아무렴 내가 금복이만 대학 보내겠냐? 벼룩이도 낯적이 있지. 내가 또 어떻게 너한테 손을 벌려. 뒤로 가. 내가 끌 테니까. 됐어. 너도 일 나가는데. 나 혼자 끌어? 자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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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